쫑쫑백쫑 쫑쫑백쫑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유시간 이런 초코박 1세대 선배님입니다. 대선배님 어우 선배 선배님 GS25 편의점에서 구했는데 정말 어렵게 구했어 펜을 먼저 마셔봅니다. 쥬아티 얘는 좀 튜나 할 것 같은 기대가 돼요. 한약재 맛이 살짝 나요. 이번엔 까까를 한번 까볼게요. 먼저 먹어볼게요. 음 맛있어요. 식감이 프랑키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또독또독해요. 개방의 블랙박 초코쿠키바 당 달라볼까요? 안에 프랑키 같은 과자가 있는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안에 프랑키 과자가 굉장히 맛있어요. 합격 다음은 마지막 초코박 이거 방금 먹었던 초코바의 당이 두배가 들어있고요. 반 쪼개볼게요. 우리가 아는 자유시간 이거야말로 이에 달라붙겠어. 음! 달아요. 잘 와요! 달라붙어요!